방금 야외 촬영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추우시죠? 저도요. 저번 뮤직비디오는 저 혼자 스토리라인을 진행을 했잖아요. 이번에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재밌는 촬영이 될 것 같은 느낌. 전체적인 스토리가 좀 재밌어요 되게. 네. 제가 보스의 여인과 짠 거예요. 따고쳐서 성공했어요 제가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씬입니다 지금. 자 한 장을 이렇게 해줄게요. 네. 오늘의 노래는 까지. 네. 더는 기다릴 수 없어. 네. 지금의 노래는. 다가. 이런 노래는. 너무 잘 모르겠어요. 제이언스 뼈 맞추는 거 아니야? 뼈 맞추는 거 아니야? 뼈 맞추고 싶어 아저씨 거슬렸어 이거 좋아 보이지 않나? 이게 제일 좋아 보여 국화방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신경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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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하다 집에서 즐거우고 싶어 신경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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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인상 진짜 너무 춥다 바리엘님 스텝바이 되셨습니다 네, 스텝 하이냈습니다. 너무 춥다. 자, 레디. 한 번 더. 액션. 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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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. 하나를 더. 하나는 그 다음, 다시Black가. 마지막으로 오늘 잘 나온 것 같아 아니.. 너무 멋있어 느낌이 그리 다 박사야 아, 잠시만요. 아까 눈물 나왔네. 아, 제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. 은혜 받은 것 같아요. 아, 너무 잘 나왔다. 진짜 너무너무 잘 나왔다. 진짜 너무너무 잘 나왔다. 잠깐. 야! 저한테 오세요. 저한테 오세요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